속이 원래 이래 속을 이렇게 좀 보여줘 봐요 밖에 너무 오래 있었었나? 이거 오늘 딴 거야? 아니야 응 어제 딴 거지? 응 밭에서 오래 있었나? 왜 그래도 상태 좋은데? 파파야 같다 응 냄새는 멜론 냄새야 너무 시끄러워 하나 먹어봐요 하나 먹어봐요 식감에 어때? 세큼해가지고 얼굴이 먼저 발이 못 아래지 무지개 연해 연해? 맛이 어때? 내 아빠 멜론 멜론 허니듀 아니야 허니듀 허니듀 아니야 그럼 사과 참외랑 비교했을 때 약간 당도는 좀 떨어져 당도가 좀 떨어지고 응 이게 더 맛있어 뭐가? 사과 참외가? 응 더 달아서? 응 타이밍 네넨 통니 좀 더 좋아해 응 안